며칠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들 등장. 아들을 봐야 기운이 솟는 어머니입니다. 요즘 건우 씨는 베트남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머니 가게가 더 잘되지만, 한때는 베트남에서 요식업으로 승승장구했던 건우 씨. 그러나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고 딱 한 곳만 남았죠. 그렇다 보니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가야 돼. 비행기. 밀린 거 빼주고 가야 돼. 안 돼. 못 가, 못 가. 밀린 거 빼주고 가야 돼. 가서 짐도 싸야 되고, 갈 준비를 해야 비행기를 타지. 몇 개만 붙이고 가라 그래. 내가 알거든.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거. 조금 더 붙여도 돼. 집에 가서 애들도 봐야 되고, 씻어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지금. 시간이 없어. 자, 빨리 가. 준비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일한 게 벌써 2년째. 그러나 갈 때마다 서운한 게 어머니 마음이죠. 저도 제 부모가 있으니까 기다린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출장을 가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애쓰는 건우 씨.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 한 켠이 아립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게? 아이고,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건데도? 아이고. 내가 힘드니까. 이런 게요. 누구보다 그 힘든 시간을 잘 알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힘들어도 아들한테 전화하면 바로 올 수 있고 또 아들이 좀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바로 갈 수 있지만 차국에 있으면 못 가잖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내가 그 마음을 아니까. 저도 외국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을 아니까 더 마음이 짠하죠. 생때 같은 자식들을 두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홀로 베트남행을 택했습니다. 자식들이 눈에 밟혀 눈물로 지새웠던 세월. 그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사는 게 꿈이었죠. 4시간의 비행 끝에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아들. 더운데요. 더워요. 엄청 더워야지. 체험하다 해야지. 사람 많이 놀러 오지. 왜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줄어들며 다행히 베트남을 찾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되게 많이 와요. 코로나 전에는 진짜 비행기 많을 때는 경기도 다낭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권우 씨가 이곳 다낭에 한 식당을 차린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이번에는 10분 좀 더 걸린 것 같은데요. 어머니 가게 봐주기라. 이번에는 그래도 한 8시 8일 정도 있다 온 것 같아요. 여기는 뭐예요. 똥. 저희 식당. 제가 운영하는 식당. 코로나 때 버티 식당. 저는 원때마다 제 개인 짐은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베트남에 없는 제품들. 그럴 수 없는 거 한국에서 필요한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최대한 한국 맛을 내니까. 이따 윙기요. 여기는 다 국물이 새가지고. 콜도 새벽까지 하고 아침 일찍 열어서 삼교대로 장사하고 있거든요. 배달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윙기가 한국 것만 한 게 없더라고요. 베트남에서 한국 음식을 팔다 보니 작은 거 하나도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간다. 잘해봐. 식당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숙소. 3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죠. 여기서 옛날에 코로나 때 유튜브 제가 봤어요. 아이들 흔적도 많아요. 유모차라든지 애기들 신발. 지금 이건 쉽지도 못하죠. 애들이 너무 많이 커버려가지고. 짐도 정리 못하고 진짜 막 도망가듯이 쫓겨났어요. 진짜 캐리어만 하나 들고. 아무것도 정리 못하고 떠나는 바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베트남 전역의 봉쇄령 수준의 방역 조치가 내려지고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우 씨 가족. 그날 이후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다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관광지로 알려진 다낭. 고층 빌딩과 넓은 백사장이 어우러져 전 세계 여행객들이 찾는 휴양지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약 3분의 1이 한국인이래요. 장사에 일가견이 있는 건우 씨는 바로 그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그런데 어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있나요.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 음식의 맛을 구현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답니다. 베트남 친구들이 우리나라 음식 맛을 모르거든요. 어떤 게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르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지금은 더 잘해요. 이제는 직원들이 한식 전문가가 다 됐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부부 동반으로 다낭 여행을 가자고 해서 왔다가 이 시장이 너무 조금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뭔가 뇌를 탁 치더라고요. 여행하다 말고 이제 부동산 가서 이것저것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여행 와서 와이프랑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왜요? 놀러까지 와서 일하냐고 그래가지고. 일할 때만큼은 언제나 철두철미한 건우 씨. 여기도 살 안 깨끗하잖아. 다시 닦아 빨리. 맛도 중요하지만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위생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 작은 실수 하나가 한국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년 장사 경력 노하우. 언어가 서툴러도 손님들과의 소통은 필수라네요. 그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